제가 지방에 이번에 구미, 성주, 고령, 김천 이쪽 분들과 만나서 1박 2일을 보내고 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김기춘 비서실장, 김관진, 김장수 전 안보실장 무죄난 것과 관련해서 정말 잘 됐다. 그런 말씀들 하시면서 그런데 이 문제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나 김기춘, 김관진, 김장수 이들에게 사과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것 사과해야 된다는 게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해오셨어요. 사실은 토요일 날 법보다 주먹에서 서정욱 변호사가 그 주장을 했거든요. 이건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도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수사 직접 책임자는 아니죠. 수사 지휘자였던 서울중앙지검장에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당시 지검 차장 한동훈 이 두 사람이 우선 당사자인 세 사람에게 사과해야 된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사과해야 된다. 그걸 통해서 매듭을 풀고 가야 된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우리 서정욱 변호사가 하셨어요. 저는 법보다 주먹 시간은 서정욱 변호사의 의견을 또 주장을 최대한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하고 다소 좀 생각이 다르거나 결이 달라도 그 자리에서 제가 바로 논쟁을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주말에 제가 많은 분들의 의문 질문을 제가 받은 거죠. 과연 이 상황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사과를 해야 되는 겁니까?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그래서 생각을 주말 내내 하게 됐습니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사과할 상황이 아니다. 사과할 때가 아니다. 이게 제가 이틀 동안 생각해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사안으로 사과해서는 안 된다. 제가 이렇게 생각한 데는 여러 가지 제 나름의 전략적 정무적 판단이 있습니다. 우선 이 사건 말이죠. 세월호 보고 시각을 조작했다고 김기춘, 김관진, 김장수 세 사람을 몰아붙여서 기소한 사건 아닙니까? 그 당시에 문재인이가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 사건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1심, 2심 유죄를 때렸는데 김명수 재판부에서요. 김명수 사법부에서. 그런데 이게 누다도 없이 김명수가 대법원장으로 현재 있는데 김명수까지 참여한 대법원에서 이게 무죄가 됐다고 하는 게 물론 워낙 사실관계가 명확하니까 무죄다. 그리고 이제라도 사필 규정 바로 밝혀져서 김기춘, 김관진, 김장수 세 사람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사건의 핵심인 좌파들이 핵심으로 공격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무고함까지 밝혀졌다는 점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건적 재판이다. 제가 이미 그렇게 논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표면으로 보이는 이것뿐일까. 김명수라는 자가 문재인이보다도 더 음흉하고 의묵스러운 자인데 이 자가 끝까지 고집부려서 유죄로 하지 않고 이걸 무죄로 만들었어요. 여기에 어떤 공작이나 간교한 함정은 없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건 다 저의 추측이고 가정인데 김명수라는 자의 가증스러운 범죄 행각은 일일이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법부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가려져 있습니다. 이 자가 인기가 내년에 끝나면 김명수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해야 될 겁니다. 이 자가 저지른 범죄가 한두 개가 아니고 이 자의 그 음흉함과 가증스러움과 의묵스러움은 문재인이 뺨치는 자입니다. 저는 이 자가 이 상황에 이 세 사람에 대한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당시 수사 책임자, 지휘자죠. 직접 수사한 건 아니지만 당시 수사 지휘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측을 이간질시키려고 하는 아주 교활한 의도가 숨어있는 것 같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그야말로 쓰리쿠션, 포쿠션으로 자유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번 무죄 판결을 주도한 것 아니냐. 그렇게 느꼈어요. 본인들은 김기준 실장이나 김관진, 김장수 실장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람이니까 당장 무죄가 나오면 아마 기분 좋을 거예요. 그러나 정치적으로 보면 이 사건이 다시 무죄 취지 파기환송되면 2심 재판이 다시 열립니다. 그래서 이 2심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 사건은 마무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종결되지 않는 거예요. 재판 중인 사건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유석열 대통령이 이 세 사람에 대한 사면복권에 결정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좌파들이 박근혜 대통령 특사 사면문제가 나올 때마다 추가 기소를 하고 뭘 하고 해서 기결 상태를 만들지 않고 미결로 몇 년간을 끌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라서 대통령이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렇게 둘러댔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아예 재판도 고부했지만 상고 자체도 포기하고 이렇게 해서 기결화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야 비로소 사면복권의 대상이 되고 문재인이가 지가 죽지 않으려고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하고 나갔습니다만 이런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지금 깔려있는 일종의 함정이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안과 관련해서 지금 사과해서는 안 된다는 또 다른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일각에서 특히 자유파의 진영 일각이죠. 이 정도 됐으니 당시 수사체의 지휘자가 사과해야 되지 않냐. 이건데 자유파 국민들 입장에서 그런 주장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년간 좌파들로부터 그 정말 참혹한 공격을 받은 희생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거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그리고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검찰이 기소한 형사사건이 몇 개나 될까요? 한두 건일까요? 수십 건? 수백 건? 수천 건? 저는 수만 건이 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150여 명의 검사들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하에서도 수많은 범죄를 다루고 기소를 했을 거고 검찰총장 하에서는 전 검찰 조직이 범죄를 다루고 기소를 하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기소 중에 잘못 기소된 거가 하나도 없을까요? 기소는 했는데 유죄인 줄을 확신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무죄가 난 사건이 없을까요? 그러면 그 사건 하나하나에 대해서 수사지휘자인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는 이유로 수사지휘자인 검찰총장이었다는 이유로 개별적으로 다 그분들한테 최종적으로 무죄가 났는데 유죄로 기소됐으니 얼마나 억울한 피해를 입었겠어요? 그 피해자들한테 개별적으로 다 사과해야 됩니까? 국가기관은 그런 식으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기구가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선의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국가기구가 배상을 하는 것이지 그리고 사과를 하더라도 국가가 사과를 하는 것이죠 윤석열 개인이 사과하거나 윤석열 개인이 배상하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안과 관련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고 하는 우리 자유파 일각의 주장은 그야말로 음흉하고 의문스러운 김명수와 같은 좌파들의 함정에 우리도 모르게 빠지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로써 국가의 근본이 흔들릴 수 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저는 우리 적어도 자유파 진영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나 우리 자유파 일치단결에서 좌파와 정치투쟁, 이념투쟁을 해나가고 그를 통해서 총선 승리, 대선 승리 정권 재창출로 나가야 되는 우리 자유파의 입장에서 볼 때는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 전략적이지 못한 태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 깊이 생각한 끝에 드린 말씀이니까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분들은 얼마든지 댓글을 통해서 저를 비판하시고 공박하셔도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이틀 동안 제가 구미 성주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머릿속으로 내내 이 문제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저의 잠정적인 결론이니까 이 점 여러분들이 이 사안을 판단하실 때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댓글창에 저를 공격하시거나 비판하시는 댓글들도 지금 보입니다 제가 감수하겠어요 그리고 그냥 감수하는 게 아니라 제가 방송 끝난 다음이라도 여러분들 지금 제가 방송 중이라서 여러분 댓글들을 일일이 깊이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바로바로 여러분들 댓글에 대해서 제가 또 의견 개진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방법도 아니잖아요 방송 끝난 다음에 깊이 여러분들의 제 의견에 반대하는 의견 또 저를 비판하는 의견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틀 동안 고민한 이 문제와 관련된 저의 잠정적 의견이 그렇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